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았어. 근데 큰일 나 띠었나? 저 스마일 크림 라떼 하나랑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릴게요. 네. 두 장 다 드시고 가세요. 앞에 카드 넣어주시면 돼요. 근데 중심 보일 거 같은데? 양말 이런 거 나와도 괜찮아요? 너무 좋은데? 환불일 점인 왓츠 아메리카노. 그러니까요. 언니 리뷰는 뭐 쓰세요? 봄웜이고요. 봄웜이고요. 이거 헤라인가? 헤라! 맞다. 맞아. 제니 픽. 요즘에 왔던 제니 봄웜한테는 이 233호가 좋은 건가요? 완전 파워 봄웜의 찰칸이 색깔이고요. 이건 너가 준 약간 이건 핑크? 아 근데 진짜 딱 웜톤 색깔이긴 하다. 립 하나 더 나오나? 어? 맞아요. 원래 여자 가방에 립 무조건 3개 있어. 맞아. 이거 군룰이야. 같이 발라야 되거든. 어. 포렌코즈는 포렌코즈가 안 주어지기로 유명하잖아. 진짜 안 주어져. 이거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거나 이것도 근데 너 때문에 난 거야. 포렌코즈. 이거 안 주어진다고 나 줬었던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색깔이야. 민혁 그 색깔은 그게 완전 봉웜 컬러인데 이게 픽싱입니다. 사무실 플스템 양말. 사무실에서 양말 신은다고? 발 시렵잖아요. 오늘 웬만하여가지고 발 시려우니까 양도 깨끗한 부분 보여드려야 하는 분. 저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 맞죠? 플스템 벨벤드. 봄 떨어지니까 하리보 젤이. 빡친 일이 많을 때. 아 오케이. 이렇게요. 제일 고가인 저의 상대가. 여기서 제일 고가야. 너무 너무 중요해. 동물등록증? 강아지 동물등록증 이거 꼭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. 어머 신기해. 이거 우리 강아지. 강아지 사진 보여주세요. 강아지 사진 봐. 아니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? 이거 그냥 강아지 미용하는 데서 찍어줘가지고. 옷 입혀서? 응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이거랑. 이건 내 친구들인데 이거 나가도 되나? 아 이거 모자케 해드릴게요. 우리나라는 이런 호람빈 사진 꼭 찍잖아. 아 일부는 스티커 사진이라고. 어 그치 그치. 이런 사진만은 찍지는 않는 것 같아. 한국 여자들 중에서 20살이 그 사진 안 찍은 사람이 있을까? 아 그니까 그니까. 우와 나 이거 처음 봐. 이게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인가 내면은. 근데 한 시간 안되고 계신에 지하철만 살 수 있어. 근데 60회면. 남아. 아 주말에. 응 응.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밀린 넷플렉스 봐야 돼. 넷플렉스. 자고. 아. 누워있고. 끝. 그래서 언니 가방 안에 이제 더 이상 뭐 없으신 거예요? 아니. 여기 있지. 이 가방은 좀 가방을 소개해. 디자이너들이. 오. 붕크라고. 어. 알아? 내 친구가 그거 붕크 들어. 어 진짜 이거 근데 은근 많이 들어. 이 상태 여자들이. 아 진짜. 붕크가방인데. 아 진짜. 아니 왜냐면 걔가 붕크에다가 물을 쑤었거든? 근데 방수가 너무 잘 돼서 가방에서 새질을 하는 거야. 애가 붕크가방 좋다고. 나름 수납도 잘 되고 안에는 또 연가라서. 이쁘네. 되게 가방 깨끗하다. 이거 한 1년 반? 이게 한 20만원? 근데 되게 깨끗하게 잘 썼다. 그 붕크 가방도 약간 이게 특이했어. 여기가 좀 여는 게 특이하더라고. 완전 데일리로. 핑크, 찜핑크. 이거는 잘 새나 봐요. 약간 비교 잘. 여름풀에 잘 어울린다. 그렇지만 이거 둘 다 건조해서 이니비아 필수. 그리고 여쿨. 제가 또 파운데이션 안 쓰고 파우더 다 안 쓰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니까 섀도우가 필수인데 이거 어디 거죠? 롬앤. 역시 여름 쿨톤은 롬앤이다. 원래는 이렇게 세 개를 쓰다가 이제는 이거 이제 버리고 다 썼어. 네. 그리고 보통 이거를 가방 안에 이제 쳐놓고 이거를 이제 파우치 들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파우치 깜빡한 날에 임시방편. 입술은 소름하니까. 맞아 맞아. 마스크를 껴도 립은 발라야 한다. 그치 그치 그치. 소개할 수 없지. 명함지가 따로. 내가 사만사 타마사를 너무 좋아해. 그래서 원래 내가 주말에 드리는 가방은 사만사 타마사. 명함 또 보여주세요. 명함. 명함. 회사 가려야. 회사 회사는 네네네. 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이크. 아 세이크가 왜 여기서 나와. 예전에 일본 출장할 때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. 그리고 나는 지갑이 좀 그나마 반지갑이라. 재민생. 2년 전. 2년 전. 새로 바꿨어. 얼마 안 됐네. 그러니까 나 그 한창 웜톤처럼 하고 살 때. 이게. 이거 뭔지 모르지. 이게 뭐야. 이게 일본 게임기에서 쓸 수 있는 일본 그 오락실에서 쓰는 거야. 오락실에서 쓰는 거야 이게. 내가 오락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. 네. 우와. 내 오락실. 사실 그리고. 이 지갑도 이미 한 2년. 3년 가까이 쓰고 있어서. 오래됐던. 슬슬. 보내준 때가 된 것 같네요. 너무. 진짜. 진짜. 보고사항이 더. 그게. 그것은 영업자니까. 그것이 바로. 영업자니까.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가방을 들고 매일 매년을 다니고 있고. 오늘은 또 언니를 만나는 날이니까. 네. 네. 옷도 예쁘게 입고. 전례식장으로 같긴 하지만. 예쁘게 입고 나서. 예뻐요. 언니. 저 이거 아직 입도 안 됐어. 지금. 곰돌이가. 곰돌이 죽은 거 같네. 아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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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. 음? 응. 음.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음. 아 이거 쿠키 만드시나보다? 아 그렇지. 빵 만드는 데에서 쿠키는 국가들까? 맞아. 음. 음. 맛있어. 맛있어? 음. 뭔지 알겠다. 여기구나. 이 틈 사이로 아몬드 보이니?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그치? 아. 그니까. 아몬드 파우더도 많이 썼고. 아몬드 자체도 많이 들어가서. 굉장히 고소해. 맛있다. 굉장히 두껍다. 근데 커피 빨대가 왜 이렇게 두꺼운. 두꺼운 거라고 하신거지? 캐름라떼라서 그냥. 그냥 들고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인시페노 먹는 것처럼. 맛있어? 겁나 달아. 그럴 것 같아. 와 당이. 당 충전. 카리보 필요하면 얘기해. 얼마였지? 6천? 이거 6천, 6천. 6천은 밥값이네. 여기는 원래 도넛을 먹어야 되는데. 도넛은 배부르기도 못 먹는다. 여긴 도넛 맛집인데. 안녕. 왜 아직까지 뉘 오픈이 있는 걸까? 그러니까. 이건 뭐야? 커터부지? 어? 야. 찍자. 어 그럴래? 어. 들어갑시다. 아 이렇게 봐. 배경색도 루티드로 할 수 있어요. 골라주세요. 어 그러면 루티드니까. 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이거? 이거?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얼굴도 안 가려주고 딱이네. 어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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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생겼다. 눈 진짜 크다 너. 눈 왜 이렇게 커. 왜 이렇게 하니까 눈 더 큰 거 같아. 네. 언니. 언니. sister 너. offices. COM Board saidi. 잠시 과연. Also 도침. 옷 입는데.